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민주당 압성 24대0의 부정선거는 없었는가 마지막 시리즈를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가지고 모두 4번 3번 4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8군데를 분석했을 겁니다 6군덴가 조금 이따 보시죠 6월 13일 2018년 6월 13일 민주당은 모든 한 곳을 제외하고 다 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왔는가 하니까 이들 구청장의 대부분 호남 출신 인사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다 서울지역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0여 명이 호남 출신이고 이 가운데 처가가 호남인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남 곡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특정 지역의 인사들이 서울시 구청장 자리를 꽤 차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는 구 별로 구에 속하는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행했고 바로 그것은 거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숫자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의 싹쓰리 비결은 25개의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두 가지만 입력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작률은 조작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바로 조작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은 구청장 선거든 도지사 선거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든 시위원 선거든 아무 관계없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간에 그냥 조작률만 투입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수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다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결과는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투표자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결과는 모두 다 프로그램이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이 결정해왔고 앞으로 있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 같은 것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현재로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서울구청장 사전투표 조작은 문재인 정권 하에 나머지 모든 4대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조작률과 사전투표 선거인 수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한 번 사용한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무한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거 조작자들이 우리가 결정한다 이 선거 조작자들은 아마 모 정당에 소속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담당 그런 선관위 관련자들이 아마 깊숙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조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권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한 자들과 그것을 운행한 자들이 바로 결정한 겁니다 이 기막히고 이 참담하고 이 기이하고 이 괴물 같은 현실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침묵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비리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은폐론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들이 그 같은 반열에 들어서 있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여야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의인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무로 같은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무로 같은 나라는 성적으로 문란했지만 이 나라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해당하는 투표가 완전히 문란함에 극치 이상으로 지금 넘어선 겁니다 이것이 지식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하나의 여러분들 할아버지로서 제가 갖고 있는 참담한 신경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결정한 겁니다 2018년 서울구청장 선거는 전국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적용된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시고 자신과 앞날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8군데입니다 4일간 제가 발표를 했네요 종로구청장은 18%를 조작을 했고 도봉구청장은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구청장은 18%를 조작했고 용산구청장은 20%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20%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자 총수입니다 강남구청장은 26%를 조작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은 20%를 조작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2%를 조작했으며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25개의 서울구청장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조은희 전 서울구청장이자 현 보궐선거에 성공한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은 20% 조작했습니다 오늘은 강서구하고 마포구을 끝으로 해서 서울구청장 선거의 싹쓸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딱 한 지역 중구청장 서양호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다 전남 전북과 깊은 1년이 있습니다 10군데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남인들입니다 전남 전북 출신이고 강서구청장인 노현송 구청장만 처가가 광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두 가지 숫자는 바로 조작표수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바로 사전특표 선거인수 사전특표 참가자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서울구청장 선거는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서울구청장 선거와 사용됐던 동일한 방법이 전국의 모든 시군, 군수,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